여기 인재 여누리장터의 초대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세 곡 들려드렸잖아요 마지막 곡으로 내 나이가 어때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여름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때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어때서 어느 날로 너희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원한 비결 안에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은君 당최 한자입니다 야 야 야 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너네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오늘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워라 비켜봐라 내 나이 곁에서 사랑하긴 괜찮은 나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워라 비켜봐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긴 괜찮은 나인데 한 번 더 다같이 사랑하긴 괜찮은 나이 곁에 감사합니다 유나은 양의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금신동 유나은 양의 눈물 쓱 앙